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 있는 교재 고양이 교재 고양이 비추치킨입니다 비추치킨이 간장것이 이거 있나요? 가전 간장것이 맞죠? 아.. 그래서 간장것이 버튼이 들어있어요 오우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현장 낭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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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인, 이 닭이 컸으면 맛있어 보이네 네? 네 이 닭이 뭐 어떻게 생겨가지고 이게 바삭바삭하게 찢어지는 거지? 파우드도 얇게 파우드도 얇게 찢어지고 그래 맛있겠지 닭이기지 뭐지? 아, 머리 이거 닭이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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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닭이기고 이거 장난 아닌데 불러가라 아, 나님이 닭이기고 불러가 아니 뭐지? 자른게 너지는 않네 자른게 뭐지? 아, 이러다, 다른 사람은 없으면 아, 이렇게 닭이기고 아, 이렇게 닭이기고 다행이네 꼬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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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끗